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프론트엔드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Advancing UI UX for Gen AI and Hybrid AI라는 주제고요. Gen AI랑 Hybrid AI를 UI UX 관점에서 풀어보면서 어떻게 좀 더 똑똑하고 편리하게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하기에 앞서 Gen AI랑 Hybrid AI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Gen AI는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법사의 마술봉처럼 뭔가 텍스트나 이미지나 비디오 등을 생성할 수 있는 AI 모델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귀여운 로봇 이미지도 제가 Gen AI 모델을 활용해서 만든 이미지예요. 그리고 Hybrid AI는 On Device AI와 Cloud AI 두 개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On Device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상에서 AI 모델을 구동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Cloud AI는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로 클라우드 상에서 AI 모델을 구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Hybrid 세미소설의 리오레이비처럼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en AI는 저희 생활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ChatGPT 텍스트를 굉장히 잘 만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도비 회사에서 만든 이미지 생성 기능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미지지만 예쁘게 만들어서 저렇게 포스터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작곡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Gen AI는 서비스 디자인 측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텍스트 생성 같은 경우에는 챗봇이나 콘텐츠 작성, 그리고 코딩 같은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미지는 디자인, 아트, 3D 모델링 등에서 사용됩니다. 음악은 작곡이나 사운드 디자인, 영상은 애니메이션이나 VR, AR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AI는 저희가 매일 사용하는 기기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나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같이 저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AI는 온 디바이스 AI랑 클라우드 AI 두 가지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온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스마트폰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스마트폰 자체에 내장된 AI 모델을 가지고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얼굴을 인식한다던가 또 그 인식한 얼굴을 바탕으로 뷰티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 좀 더 고화질의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좀 더 다양한 필터들을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스마트 스피커나 사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워치 같은 저희의 개인 비서처럼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AI까지 좋은데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좀 큰 가닥을 잡아보자면 AI를 어떻게 추상화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인화 스타일로 추상화한 건데요. 여기 보시는 제미나의 챗봇, 그런 채팅 스타일의 LLM 모델부터 애플의 시리와 같은 개인화된 상호작용을 하는 의인화로 그 AI를 추상화한 모델이 있을 거고 그리고 단순히 기능 중심의 AI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입력과 출력을 그대로 바로 내뱉는데 좀 더 집중한 모델인데요. 이거는 VS 코드의 코파일럿이라는 기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드를 설명해주거나 아니면 비슷한 코드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의인화로 추상화를 시키게 되면 대화형 UI로 좀 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기존의 컨텍스트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롱텀에서 테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능 중심의 AI는 명확한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을 바로바로 해결해줄 수 있는 AI를 말합니다. 저희는 이제 의인화해서 AI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이런 AI 모델을 만들 때 UI, UX 측면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있을 때 저희 뭐 수많은 고려사항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두 가지 측면 사용자 경험과 성능 및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UX 측면에서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또 개인화된 서비스들을 좀 더 다양한 응답으로 주면 사용자 경험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성능 및 효율성 측면에서는 정확한 응답을 빠른 처리로 빠른 처리를 해가지고 보내주면 사용자들이 많이 만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사람들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것처럼 AI 모델도 항상 정확한 모델, 답변을 해주는 것은 아닌데요. AI가 훈련될 때 쓰인 데이터들 자체가 사람들이 올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항상 100% 정확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확하지 않은 응답이 계속되게 되면 신뢰성이 저하되고 또 이런 답변들이 텍스트 중심으로만 나오게 되면 되게 다양성과 표현력 측면에서 한계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이 굉장히 느리게 되면 사용자의 인내심을,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저희는 어떻게 UI, UX 측면에서 다룰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확하지 않은 응답에서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임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기능과 Gen AI 기능을 구분함으로써 이거는 AI가 만든 결과물이니 어느 정도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인데요. 생각해보면 저희 Gen AI 모델 서비스에서 이런 아이콘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왼쪽에 있는 로봇 모양의 아이콘은 에이전트나 봇 같은 데 많이 활용이 되고 반짝이는 아이콘이나 마술봉 같은 아이콘은 AI 디스크립션과 같은 AI가 새로 생성한 그런 태스크 자체를 그리고 오른쪽에 보라색의 영롱한 옷구슬은 오픈 AI나 시리아 같은 AI 모델 자체를 의미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AI 서비스에서 보라색이나 파란색, 검은색에 많이 보이는 이유는 보라색은 창의성, 혁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주고 파란색은 지니의 색상이죠. 혁신적이고 기술, 신뢰성의 이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오픈 AI의 로고도 검은색인데요. 검은색은 전문성과 정확성, 강력함의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콘이나 색상으로 AI가 만든 기능이다를 알려주어서 정확하지 않은 응답에 대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인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 중심의 답변만 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백문이 불여의견이라고 되게 차트나 그래프로 그냥 한 번에 보여주면 된 데이터들을 내가 굳이굳이 그 긴 텍스트를 다 읽어서 이해해야 되고 또 그런 텍스트 자체도 뭔가 AI가 아무리 번역을 잘한다고 해도 100%의 뉘앙스 차이까지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나오는 브리치 문제점 그리고 텍스트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그래서 어떤 것을 말하려는지 좀 정보의 과부하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다 풍부한 UI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조문님 발표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느린 응답에 대해서는 스트리밍 UI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트리밍 UI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딩 시간이 길거나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사용 가능해질 때 유용한데요. 사용자가 스크롤을 할 때 데이터를 로드를 하면 내가 전부 다 데이터를 보지 않아도 일부만 봤음에도 이게 굉장히 빠른 응답이라고 인지하고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스트리밍 UI는 각종 소셜미디어 서비스나 아니면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그리고 쇼핑 같은 서비스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응답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요. 텍스트 중심의 답변에서 벗어나 풍부한 UI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UI를 활용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종원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젠 AR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냥 기술적이고 뿐만 아니라 UX를 신경 써야 되는데 그 UX를 신경 쓸 때 가장 걸림돌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해 주셨죠. 그럼 당장 우리가 모델을 크게 개선하진 못하지만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저는 이종은이라고 하고요. 프론트엔드 리드 디벨로퍼로 레브러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원격 근무자로 지금 해외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왔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온 이유는 잠시 후에 추첨을 한 추첨하러 왔어요.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니까요. 왜 그런지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취미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버스크립트와 리액트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방법은 그렇죠. 느린 거는 스트림으로 이제 잘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좀 빠르게 느끼게끔 어떻게든 스트리밍 하는 거고 그다음에 텍스트 위주의 지루함은 젠 UI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리액트 개발자로서 프렌트엔드 개발자로서 보면 스트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작성하는 젠 UI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럼 다시 또 돌아와서 젠 UI를 그러면은 젠 UI가 뭐냐면 사실 지금까지 사용자가 접하는 UI는 URL 기반의 UI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주소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클릭을 했을 때 이미 UI가 결정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제 젠 AI를 통해서 결정되는 젠 UI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질지를 누가 결정하냐면 이제 LLM 같은 그러니까 모델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컨텍스트에 따라서 보여줄 UI를 결정하게 되는 주체가 이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모델이 결정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젠 UI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단순한 예는 인프 텍스트를 주면 LLM이 플레인 텍스트를 브라우저에게 주는 거였는데 이제 툴 그러니까 앞에 발표해서만 펑션이라고도 하고 툴이라고도 하는데 사용자가 인풋을 LLM 모델에게 던져줬더니 어떤 아까 하이브리드 AI 그러니까 단일 모델이 아니라 이제 다른 그러니까 모델 그러니까 클라우드 모델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LLM이 할 수 없는 일들 현재 시간이나 현재 날씨 그 다음에 랜덤 할 수 없는 것들을 외부 API를 통해서 이뤄나가는 거죠. 그런 거를 툴이나 펑션으로 정의를 해두는 거고 입력한 그래서 이쪽 툴이나 해놓는 거고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툴을 실행할지를 이제 LLM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날씨 예를 들자면 처음에 이제 현재 날씨를 물으면 LLM이 날씨 툴을 해야겠네라고 한 거고요. 지금 저기서 위에 있는 박스가 그냥 툴 하나에 대한 예시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용자에게 어떤 UI를 좀 표시하고 그 다음에 API 날씨 API를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API라고 한 거는 그걸 바탕으로 이제 LLM에게 또 다른 LLM에게 이 날씨를 분석해서 사용자가 알아듣기 때문에 친절한 메시지를 작성해줘 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API 호출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그런 게 모든 요청을 완료해야만 사용자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지금 보면 LLM도 쓰고 외부 API도 쓰고 온갖 것들을 서버에서 요청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다 기다렸다가 하면 느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결국 스트림 UI를 이용하는 건데요. 저기서 ABC에서는 이제 UI가 이미 결정되는 거고 보여줄 UI가 결정되는 거고 한 번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스트림으로 하면서 변화되어야 될 UI 단계를 서버에서 계속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가장 적합한 도구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사실 리액트의 최신 기술과 되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요.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와 액션이 가져온 변화는 사실 대표적인 키워드가 저는 스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버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줄 수 있는 게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REST API를 통해서 제이슨 형태로 응답을 받는 거라만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서버가 이제 서버에서 렌더링한 리액트 컴포넌트를 응답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에게 줄 프로브을 서버에서 바로 준다거나 그 다음에 서버의 어떤 함수를 정의했을 때 그걸 REST API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를 콜해서 함수의 결과를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스트림이나 비동기 처리에서 또 가장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프라미스를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게 결국에는 스트림 프로토클을 통해서 가능한 거고 이거를 가장 잘하고 있는 애들이 유일한 회사죠. 어떻게 보면 버셀이 AISDK를 통해서 하고 있고 앞에서 말한 이런 내용들은 사실 넥스트JS의 14 버전에서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여기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거는 저게 AISDK에서 RSC 부분이 그런 서버 컴포넌트를 최대 서버 컴포넌트 액션을 활용해가지고 스트림 UI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지금 우리 저희 레블업 제품 중에서 보면 그러니까 젠 AI를 가지고 UI를 만든 게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웹 UI의 LLM 플레이그라운드라고 그냥 LLM 모델을 만들고 뭔가 훈련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걸 테스트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백엔드닷 AI 웹 UI에서는 바로 모델을 서비스할 수 있는 걸로 띄울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띄웠으면 바로 테스트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단순히 그냥 클라이언트 상에서 테스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스트림 UI를 쓰지 않지만 버셀 AI SDK 통해서 보면 이런 경우에도 되게 단순하게 할 수 있죠. 저기서 보면 그 어디에도 스트림이라는 걸 알아볼 수 없어요. 메시지를 저기서 보면 유주챗이라는 걸 써서 메시지를 받고 그냥 메시지를 받은 걸 그냥 렌더링 하는 거죠. 스트림의 처리는 뒤에 숨어 있고 저 받은 메시지가 스트림에 따라서 변하면 그걸 따라 리액트 컴포넌트가 재렌더링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림이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리액트의 기본적인 선언적 UI 프로그래밍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UI 하나로 하나에서는 최근에 스트리머블 리스펀스를 활용한 예시가 있는데 걔가 뭐냐면 아까 경품추첨 때문에 왔다고 했잖아요. 경품추첨하는 건데요. 저희 레브롭은 경품추첨에 진심인 회사거든요. 지금 보면 저기 저희가 GTC 참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보이시죠. 저희 경품이 비싼 경품도 하기도 했지만 저희 제품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온 거예요. 제품만 경품만 보고 온 건 아니고 어쨌든 GTC 때부터 저희가 경품추천하는 방법을 챗봇에게 시키기 시작했어요. 챗봇에게 시키기 시작했고 사실 원래 챗봇은 랜덤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결해서 더 재밌게 해보려고 만든 게 있고요. 그거를 잠시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금 제가 경품추천에이전트라고 만들었죠. 그러면 얘한테 반말로 했네요. 어쨌든 그러면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알려주겠죠. 등록된 툴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 참가했어라고 물어보죠. 네. 그럼 어떤 이벤트인지 물어보네요. 네. 그러면 현재 명단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나오고 네. 그러면 네. 몇 명이 참가했는지 이런 UI와 이 텍스트가 동시에 나와요. 동시에 나오는 거고 그러면 바로 그냥 시간 관계상 바로 당첨자를 한번 물어보죠. 저희 경품이 애플워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온 사람이 당첨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테스트예요. 그리고 가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동명 동명 이인이어도 즐거워하시면 안됩니다. 몇 명인지 물어보네요. 한 명 그러면 추첨 중이라고 나오고 그럼 약간의 힌트를 줘요. CO 디귿 이응이 들어간 사람 네.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뭔가 준비 중이라고 해요. 준비 중이라고 하는 이유는 축하할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공개하겠습니다. 하면은 네. 신동엽님. 테스트여서 네. 그렇고요. 네. 네. 이런 식의 애인데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제가 처음부터라고 잘못 눌렀네요. 네. 그래서 얘가 동작하는 걸 보면 오늘 몇 명 참가했어라는 입력을 받으면 왼쪽 그림을 생각하면 1, 2, 3이 UI가 보여지는 스트림의 변화고요. 그래서 입력을 받자마자 첫 번째로 이제 몇 명이 참가했는지 API 확인 중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때 이미 API 요청이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응답을 준과 동시에 API는 본인이 보내고 몇 명이 참가됐는지를 확인이 되면 동시에 UI도 뿌려주고 LLM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는 스트림 UI고 왼쪽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서 UI에서 클라이언트 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애죠. 그리고 당첨자를 뽑아줘 했을 경우에는 비슷하게 당첨자를 뽑는 API를 실행한 것 동시에 약간 뽑는 중이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뽑혔으면 당첨자 힌트를 말하는 거를 또 다른 LLM에게 시켜서 메시지를 스트리밍으로 보여주죠. 저기 투명하게 그라데이션 들어간 게 일종의 스트리밍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축하 이미지는 오래 걸리잖아요. 이미지 생성은. 그런데 당첨자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경품 이름만 가지고 이미지 생성을 시작과 동시에 날리는 거예요. 오른쪽 위에 보면 시작과 이름을 동시에 날리고 축하 메시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군지 이미 다 뽑힌 상태고 그 다음에 경품 이미지 생성이 끝났으면 UI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버튼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비동기에 대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제가 말이 빨라질 것 같은데 시간이 점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를 이런 버셀 AI SDK를 이용해서 스트림이 없는 것처럼 작성하는 예시를 보면 포인터가 있죠. 여기 포인터가 좀 약하게 보이지만 보면 서버에서 실행되는 코드를 보면 그냥 스트림을 스트리머블 스트리머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리턴을 남기는 거예요. 리턴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스트림에 변경된 사항을 그냥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런 스트리머블 텍스트라는 훅 같은 거를 만들어서 스트림에 온 애들을 이제 누적해가지고 계속 붙여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아직 스트리밍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 다음에 텍스트는 받아서 그냥 바로 마크다운에게 렌더링을 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UI 개발을 할 때는 스트리밍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데이터일 때 어떻게 렌더링 된다라는 선언적인 거를 계속 그런 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서버 코드에서도 보면 어 이게 유즈 스트림 UI 라는 거를 쓸 수 있는데요. 이게 버셀 SDK RSC에서 제공하는 건데 이 툴이 실행될 때 여기 제너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일들을 일들을 시키는 거죠. 바로 그냥 UI를 줘요. 확인 중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API를 호출하고 API 호출 여기서는 await이 걸려야죠. 그래서 API가 끝나면 그걸 바탕으로 UI들을 결정해서 리턴을 합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잘 쳐놓고는 깜빡했네요. 그 다음 얘기를 하면 프라미스를 그대로 보내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버 코드를 보면 서버 코드를 보면 여기서 이미지를 생성해요. 축하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await이 앞에 안 걸려 있어요. 그럼 앞에 얘가 프라미스겠죠. 리턴 받은 프라미스 오브젝트인데 얘를 바로 여기 리턴에 그냥 바로 넣어요. celebrate 이미지 해가지고 바로 넣는 거죠. 그럼 서버는 응답을 받자마자 이미지 생성이 아직 완료가 됐지 않았지만 이미지 생성의 완료 여부와 결과를 받을 알 수 있는 프라미스를 이렇게 리턴하게 되고요. 그러면 스트림 프로토콜에 의해서 프라미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그냥 일반 프라미스와 동일하게 쓰는 거고 리액트에서 리액트 19 버전부터는 유즈 훅을 통하면 프라미스를 바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직 프라미스가 펜딩 상태면 저 컴포넌트 자체가 서스펜스 상태로 빠져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아직 렌더링이 준비가 되고 안 되는 거를 컨트롤을 해서 세밀하게 사용자에게 UI를 뭘 먼저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죠. 네, 시간은 잘 지키고 있네요. 네, 그럼 이제 사실 요약하면 블록킹 대신에 사실 스트림을 이용하는 거고 사실 기본 텍스트 응답 인 경우에는 그냥 스트림을 이용하면 논블록킹을 구현할 수 있는데 그럼 UI와 아니면 외부 APY와 뭐 이런 것도 온갖 걸 섞어서 하게 되면 그런 사용자에게 세밀하게 아, 세밀하게 되게 틈틈이 계속 업데이트를 찔러 넣어주려면 스트림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UI도 스트리밍 할 수 있고 프라미스도 바로 넘길 수 있고 서버에서 컴포넌트를 렌더링에서도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신 리액트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잘 다룰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림을 세밀하게 조율하면서도 리액트의 기본 기조인 선언적 UI 프로그래밍 그런 방식을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요약을 하자면 젠 AI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데 AI 모델을 하나만 쓰는 걸로도 해결하기 어려우니 하이브리드 AI 여러 모델들을 쓸 거고 AI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외부 API들을 많이 섞어서 쓸 텐데 이럴 때 효과적이고 풍부한 UI UX를 제공하려면 사실은 스트림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 스트림이라는 거에서가 단지 데이터 스트림 뿐만 아니라 UI 스트림까지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리액트 최신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맛보기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